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가수 이승현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승현씨가 떼창곡으로 퀸의 위윌락큐를 선곡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유명 가수전에서 노브레인 이성우씨와 무대를 꾸민 가운데 니 멋대로송 코너의 주제인 떼창송의 만능곡을 부르는 출연진들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규현씨는 싱어게인 때 오디션 무대에서 심사위원분들한테 떼창 유도를 많이 했다라고 이승현씨의 무대에 대해 입을 열었는데요. 이승현씨는 이어 mc한테도 떼창 유도를 하고 많이 했다. 떼창 장인이라는 얘기가 있다라며 어떤 노래를 준비해왔을지 궁금하다고 jtbc 싱어게인 방송 당시에도 이승현씨가 무대에서 떼창을 유도했던 점을 언급하며 떼창송으로 어떤 곡을 선곡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이승현씨는 이건 아실 수밖에 없다. 떼창의 원조라며 기타를 들었고 직접 연주하며 퀸의 위윌락큐를 불렀는데요. 김경호씨는 감탄해하며 전 세계인이 사랑했던 최고의 떼창곡이다 라고 말해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이승현 버전의 위윌락큐에 네티즌들은 눈빛 깜짝이야. 너무 좋다. 계속 돌려봄. 이승현 단독 콘서트 하자 떼창 장인 인정. 콘서트 하면 떼창 준비되어 있어요. 음색 너무 매력적인데 너무 짧다. 역시 대형 무대가 어울리는 가수 위윌락큐. 왕국이 시급하다 등 뜨거운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는 15일 방송되는 유명가수전의 유명가수로 윤도현씨가 출연을 알린 가운데 이선희씨가 jtbc 유명가수전의 엔딩을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일 전해진 바에 따르면 이선희씨는 jtbc 예능 프로그램 유명가수전 마지막 12부에 출연을 하는데요. 지난 8일 서울 모처에서 이승현씨와 정홍일씨, 이무진씨와 함께 녹화를 마쳤습니다. 이선희씨는 싱어게인 톱3인 세 사람을 만나 대표곡을 부르고 여러 조언과 이야기를 건네며 훈훈한 시간을 보냈다는 호문인데요. 특히 이선희씨는 세 사람이 발탁된 싱어게인의 심사위원으로도 활약한 바가 있습니다. 오디션 심사위원과 참가자가 아닌 가수 선후배로 제외한 모습이 특별함을 더할 전망입니다. 유명가수전은 오는 15일 윤도현 편을 앞두고 있으며, 마지막 이선희씨 편으로 대미를 장식하고 12부 여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마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무진씨가 이승희씨와의 찐우정을 인증했습니다. 지난 9일, G.O.D의 데니안과 손호영씨가 진행하는 네이버 나우 점심호텍에 출연했는데요. 약 3개월 만에 점심호텍을 찾은 이무진씨는 이승희씨와 정우일씨 없이 혼자 다니는 스케줄에 대해 외롭다라고 답하며 찐우정을 드러냈는데요. 이어 형들이 가장 보고 싶을 때가 언제냐는 질문에 말문이 막힐 때라고 답한 이무진씨는 저는 방송에 출연한지가 얼마 안되서 이 사회에 적응하는 시기다. 질문이 오거나 제가 설명할 때 형들이 옆에서 항상 서포트를 해주셨다라며 형들이 향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화제가 됐던 가수 이승희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해주시는 이승희씨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